얘, 이쪽 눈 충혈된 거 좀 봐줄래? 이쪽 눈? 어때? 약간 빨개? 눈 소독하고 다 해야 돼. 안약 가져오셨어요? 많이 빨개? 응. 어저께 엄마랑 너랑 가고 나니까 좀 기분이 나졌는지 약간 거기 게이지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했대. 오, 잘 먹어. 조금 먹을 거 엄마가 많이 가져왔어. 아직까지 똥을 안 넣으면 어떡해. 토요일 날 아침에 누구 1월과 3일 동안 똥을 안 넣으면 어떡해. 오, 잘 먹어. 원래 이렇게 잘 먹는 강아지가 아니에요. 잠깐 쉬어. 잠깐 쉬었다가. 아, 잘 먹네. 그랬어? 가끔씩 줄어들어. 와, 잘 먹네. 어, 잘 먹네. 아이구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구 잘 먹네. 양배추 가져 오셨죠? 양배추는 안 가져왔어. 배를 가지고 왔어. 배이잉. 이제? 잡을게